경례 필승! 예견되었던 일이 막상 현실로 다가오며 분노하고 비참했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싸움에 우리 해병대는 결사항전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승리는 국민과 해병대에 있음을 저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정의는 승리하고 진실은 밝혀진다.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이 어두운 때에 이미 새벽은 다가와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 민주시민 여러분 최해병과 박정훈 대령을 위한 이 여정에 포기하지 않고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해병 경례 필승!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장 정원철입니다. 대한민국의 애국시민 여러분 이곳에 자리하신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십니다. 이 좋은 날 나라를 위한 충정에 거리로 나와 함께해 주심에 해병대 예비역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해병대 예비역들은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랬습니다. 순직한 후배 최해병을 편히 보내줄 수 있기를 유족들의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이제는 봉합되고 치유될 수 있기를 올곧게 사명을 감당한 박정훈 대령과 그 가족에게 더 이상은 고통이 가해지지 않기를 그리고 땅에 떨어진 해병의 긍지를 되찾을 수 있기를 그것이 우리 해병대가 바란 특검을 바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병들의 바람이 그토록 무리한 요구였습니까? 저는 이 사건이 이날이 때까지 이어져 올 것이라고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작년 8월 순리대로 해결되겠거니 했던 일들이 하나둘씩 삐딱선을 탔습니다.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던 임성근이 사단장으로 복귀하였고 오히려 정직하게 수사를 한 박정훈 대령이 집단학명 수계로 몰렸습니다. 젊은 해병의 안타까운 희생이 책임지는 사람 없이 이대로 묻혀버리는구나. 75년 해병대의 역사상 이토록 부끄러운 순간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후배의 비극을 외면할 수 없었고 모든 짐을 지고 가는 박정훈 대령을 홀로 둘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해병대 예비역 연대가 결성된 이유입니다.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임성근 사단장 하나 잘랐으면 온 나라가 시끄러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사안을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키우셨으니 자기 팔자를 자기가 꼬았다는 요샛말로 집할 집권 아니겠습니까? 지난 28일 간악한 국민의힘의 반대로 해병대원 특검법이 부결되고 나서 윤 대통령의 개인 전화로 결정적 순간마다 이종섭 전 장관 등과 통화한 수사 외압의 정황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어제 대통령실에서 최해병 순직 이후 대통령이 두 번 관여했음을 시인하면서도 위법이 아니라는 새로운 궤변을 늘어놓으며 국민을 기망하고 있습니다. 이종섭 도주대사쇼에 이어 새로운 국민 기망쇼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부 여당의 국민 기망쇼에 단계별 대응할 것을 국회의장님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께 당부드립니다. 첫 번째, 22대 국회의 원구성에 한시도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저들에게 통신기록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국정조사 추진으로 진실에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누가 순직과 수사 외압 죄를 지었는지 실체적 진실을 국민께 보고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안 받고는 못베기게 해병대원 특검을 대차게 밀어붙여 주십시오. 세 번째, 해병대원 특검을 통해서 최해병의 넋을 기려주시고 유족의 아픔을 이제는 치유해 주셔야 합니다. 또 의롭게 직을 수행한 박정훈 대령을 더 이상 괴롭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국군 장병의 헛된 희생이 없어야겠습니다. 이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지난 28일 해병대원 특검 부결 당시 분노하는 우리 해병대원들을 보시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안타까워하시며 같이 아파하시며 그것도 저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예견되었던 일이 막상 현실로 다가오며 분노하고 비참했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싸움에 우리 해병대는 결사항전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 승리는 국민과 해병대에 있음을 저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정의는 승리하고 진실은 밝혀진다.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이 어두운 때에 이미 새벽은 다가와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 민주시민 여러분 최해병과 박정훈 대령을 위한 이 여정에 포기하지 않고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